챕터 12 까지 왔네요 벌써 5챕터 남았습니다 통신기를 사용해서 릴리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십시오 아 자식들이 야 잠시만 잠시만 용서할 수 없다 감히 우리 딸을 일단은 도끼를 주지고 도끼를 먹고 자식 일로와 어 잠시만 작전상 타임 잠시만 저거 뭐야 저 돼지뭐야 저 돼지 굉장히 불안해 아아 안돼요 한마리로 저 돼지 어떻게 하지? 좀 느려 보이지 않아? 여깄다 돼지야 빠르다 트릴 났다 뭐지? 굉장히 약한 돼지였어 거의 부모급인데 저 정도면? 가까이에서 붙었으면 큰일 날뻔했어 돌리고 돌리고 문이 열리네요 문이 열리네요 아 꺼져 달린다 잠시만 이거는 우리 딸이 우리 딸이 우리 딸이 기린 기린 총알 밖에 없군 아 아 크 아 아 아 수고 갔어 수고 안 돼 딸이 있냐 어어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아파서 다르죠 아니야 나도야 나도 포기하지 않았어 너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지금 너 때문에 개고생하고 있는 이 아빠를 봐 뭐야 야식아 좋고 무전기를 이거 체크를 어떻게 이거 확인해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걸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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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힣 음.. 다팬 보아 보아 아 미안해 어제 튕겨서 보아 세빙 됐어 밀기를 맞다 하는건데? 저기가 저렇게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 인한은 저기가 분명히 보아 뭐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돼! 큰일났다 저요? 지금 12챕터인데요? 난 릴리를 만날거야 내가... 내가 찾아봐 괜찮아 그럼 나한테 와 보스전일거 같은데 총알이 하나도 없다 정말 너니? 릴리 안 돼! 헬리야 에이스가 되어버렸어 예브리님 또 한번 더 해야죠 바로 왔잖아! 인생이 만만해? 인생이 만만해? 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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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쏠 수 없단 말이야 너를 쏘면 너를 쏘면 나는 시청자분들에게 욕먹어 아니야 이제 쏠 수 있겠어 이제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 아 아 엘쓰게 되고있어요 지금 아 아 아 아 얘네들은 입에 총을 쏴합니다 좋았어 좋았어 주중기에 박아줘! 안돼! 뭐야 뭐야 어 토레스가 나를 구하고 나왔어요 안돼 토레스를 도와줘야돼 토레스 죽어 안돼 토레스! 딸을 지켜준 여자 안돼! 와 개멋있다 너가... 너는 그 놈을 돈을 줘야 돼 세바스틴? 뭐지? 뭐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버려야될 때가 왔어요 새로운 여자를 찾았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저런 아내 말고 나를 지켜주는 여자한테 가겠어 이혼각이다 이혼각이다 안녕하세요 영롱하님 집을 수색하십시오 자 우리 딸의 방을 보는게 낫겠죠 이리전도 그대로야 이혼각은 그대로야 저거 아까 안먹어 지던데 용사기필러 아 너무 느려 아니 왜 왜 자기 집은 발로 안 차냐 다른 곳은 발로 열심히 차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에 너무 파묻혀서 살았대요 경찰이 열심히 했나보다 근데 달리기 속도가 이 정도야? 대단해 이거 끝나고 영상 올리고 한 4시간 정도 잔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또 공략 2회차 돌리고 2회차 돌린 다음에 또 3회차 돌리고 3회차 돌리고 또 4회차 돌리고 그럼 되겠다 3회차 쯤에 난이도 올리고 또 어딜 가야되는가? 그치야? 아니야 밖이었어 아니야 밖이 아니었어 어딜 가야되는가 길을 잃었다 빰빰 빰빰 어 여기있네요 마이라의 마지막 편이래요 마이라의 마지막 편이래요 그녀의 파일들과 잊어버렸어 그때는 너무 놀랐어 하지만 그녀를 믿었을때 사랑하는 세바스틴 이 문을 받았다면 나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나만 믿어 내가 진실을 밝혀낼게 눈물이 막 고이나봐요 그녀를 잊어버렸어 모든 시간에 혼자서 이건 내 죄 너는 왜 말이야? 너는 왜 말이야? 근데 너는 안 믿어 그리고 내가 너무 망했어 내가 멈추던 그가 멈추던 그가 터뚜뚜뚜 렉터! 어떻게 할지? Mobius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너는 자신을 지켜내드리기 때문에 지켜내드리기 때문입니다. 너의 죄가 없을 것입니다. 너는 자신을 지켜내드리기 때문입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야, 세바스틴 그래서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에 너는 죽을 수 있어 맞아 안돼, 손을 잡지 못했어 난 이게 형사야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릴리는 역시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자신을 용서해 자신을 용서해 좋았어 맞아, 난 잘못한 게 없어 난 떳떳해 맞아, 내 잘못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지만 끝은 내가 내주지 감히 우리 딸을 이용하다니 자 자 딸을 찾으러 갈 시간이다 뭐 호스만? 뭐지? 와 어떡하냐 얘 너는 여기 가져왔어 죽었어 미안해, 세바스틴 내가 죽을 수 있었지만 안 내가 죽었어 그 짓은 그 짓은 그 짓은 그 짓으로 죽었고 그 짓으로 죽었고 그 짓으로 죽었고 그 짓으로 죽었고 야 그게 끝이야? 나였으면 울었다 아니야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했어 넌 잘못이 없어 이렇게 이 일을 만든 그 새끼질 잘못이야 맞아, 알고 있어요 내가 다 같이 죽었고 네가 너는 그가 이걸 그가이 그 괴롭히던 테오도르가 노출했다고요? 그 말은 지금 테오도르도가 알몸이라는 얘깁니까? 미친걸 감시카메라로 찍었다고요? 안돼! 끔찍해! 테오도르도 도르도 노출설 개조를 해야되데요? 뭐 개조할게 있나? 학교 갔다와요 학교 갔다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